자, 콩이야, 건너자. 가자. 빰빰빰. 가자, 옳지. 옳지. 아, 그게 신났어. 목 좀 잘 먹겠는데요? 신쿵이 봐, 신쿵이. 선생님,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 아닌데요? 선생님, 제가 너무 힘들어요. 경기 중계하시는 것 같아요. 큰일. 산책을 워낙 좋아해서. 그래, 강아지들은 시켜줘야 된대. 아, 그 힘들어요. 식구, 이리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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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, 목욕하고 와. 목욕하고 오세요. 목욕은 왜 직접 안 시키세요? 제가 집에서도 하는데 일주일 한 번씩 맡기면 탄산수 목욕을 해준대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고운 털과 그리고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랑. 저 되게 밤비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털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집으로 다시 왔네요. 설마 또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? 어? 얼마야? 겨우 나왔었는데 다시. 화장실 청소를 해야죠. 아이고, 우와. 데일리 대청소네요. 와, 토질까지. 아이고. 와, 디테일하다 진짜. 저거 꼭 머리카락이라든지. 저거 닦아줘야 되거든요. 네. 와, 진짜 깔끔하다. 깔끔하다. 그럼 저기. 오, 커튼을 갑자기 치시네요. 커튼을 치는 거는 이제 커튼에서도 이제 그 캐캐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. 저건 뭐예요? 저거는 이제 약간. 방향제? 그 섬유를 좀 이렇게 향기를 좋게 해줘요. 아니 오늘 뉴스 좀 알려줘.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려드릴게요.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. 아니야. 아니 조용히 해줘. 연예 뉴스를 듣고 싶었는데. 응. 너 남자친구 있어? 요즘은 사귀는 남자 없어. 아유, 야. 나는 똑같네, 야. 이특 알지? 말씀하신 지역의 날씨 정보는. 말씀하신 지역의 날씨 정보는. 어머, 야.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야, 너 어제 분명히 나 안다 그랬잖아. 기다려봐. 이특 누구야? 청소 좋아하는 놈. 이특 누구야? 이특은 대한민국의 가수 이제 방송인으로. 그렇지. 음악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더입니다. 맞습니다. 오, 저렇게 다 나오는데. 다 나와요. 아유, 잘한다. 신기하다. 에셀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. 맞습니다. 슈퍼주니어 알아요? 슈퍼주니어는 에셀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의. 맞습니다. 대한민국 11인조 남성그룹입니다. 맞습니다. 현재 영국과 규현은 병력을 이행 중이며. 응. 응. 아이고야. 원치 않는 뉴스가 나오네요. 말하지 않아도 될 걸 넌 다 얘기해버렸네. 좀 쉬어. 그래 오빠 좀 쉬세요 이제. 오빠 좀 쉬세요. 아..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와우아. 냉장고 전용 크리너거든요. 아, 저기로 닦아요? 저기 닦아야 돼요. 왜냐면 환풍기 누르면 설정이 나거든요. 여기를 끄고 이거 댔고 여기 댔고. 너무 깨끗해. 다 됐어요? 진짜 끝난다. 진짜 끝난다. 정말 혹시 청소한 시간만 대략 몇 시간 정도. 저한테 하루 종일 했어요 그냥. 얼굴이... 얼굴이... 많이 지치셨네. 얼굴이 지... 앞머리 떡지고.